백건우, 벌써 파티 끝났냐? 슬퍼 먹고 자는 거야? 병만 봐도 비싸 보이는 거 마셨네. 저기, 파티 끝났으면 나랑 얘기 좀 해. 네, 네 첫사랑이랑 그 오붓한 시간 보내는 거 방해할까 봐 참고 있었는데 다 끝났으면 나랑 얘기 좀 하자고. 왜 그래. 내 금 열쇠 어쨌어? 그거 없어졌던데 네가 가져간 거 맞지? 내가 잠깐 빌렸어. 빌려서 뭐 했어? 너 혹시 그거 팔았니? 팔아서 썼어. 나 그러면 내 금 팔아가지고 설마 이거 산 거야? 응. 너 그걸 팔으면 어떡해. 그리고 그걸 팔아서 이걸 사? 너 미쳤어? 너도 꼴보기 싫다고 팔아 치울 거라며. 내가 돈으로 갚아줄게. 그럼 됐잖아. 귀찮게 하지 말고 갈아줘. 너 정말 보면 볼수록 개참 아니구나. 뭐? 가족한테 사기치고 남의 물건이나 훔치고 어? 그래 놓고 뻔뻔하게 잘못한 줄도 모르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너 창피하지도 않냐? 너 당장 내 돈 갚아. 네 거 갚아줄게. 일단 100원. 됐지? 갖고 가. 뭐? 모자라? 자 500원짜리. 주워서 가. 그래. 나 그지야. 네가 나 동정하면서 던져준 거 내가 다 받아 먹으니까 되게 그지같이 보였겠지. 근데 넌 정말 쓰레기야. 그 옛날 양속 정말 완벽하게 잘 지켰다. 정말 개싸가지 개쓰레기 개 망나니가 다 됐구나. 근데 이거 너무 더러워서 나도 죽기 싫어.